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의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지 제가 잠깐 잠깐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사실 적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창업을 했고 쭉 앱이라는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해외 시장을 어디를 갈까라는 고민들을 해왔고 사실 그 중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공을 들였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진짜 긴 이야기를 다 드리려면 밤새 술자리를 가져야지 다 들려드릴 수 있을 것만큼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게 주요했던 에피소드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말랑은 2011년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이고요 저희가 항상 추구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사람들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분이라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앱들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알람몬 1km 지하철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4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앱은 저희 알람몬이라는 앱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모두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침에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 알람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도 있고 퍼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연예기획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연예인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영상통화로 아침을 깨워준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표가 다 그렇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드린다는 건 어떠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했었냐 이러한 계획대로 됐었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만들었냐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 질문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서비스들 보이시나요? 이 서비스들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시죠? 저희가 모두 망했기 때문인데 사실 알람몬이라는 서비스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미 한 6개, 7개 되는 굉장히 많은 앱들을 개발을 했었고 그 앱들이 계속적인 실패를 겪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알람몬이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해외 진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됐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갔는데 대박이 났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중국에 앞서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원래 그래서 말랑은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었어요 왜 미국에 진출했냐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글로벌 K 스타트업이라는 대회에서 특별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되면서 영국,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연수를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해외 진출 하나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VC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현지 저희가 마케팅이나 시장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 가서 굉장히 오랜 공을 들였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창업 멤버들이 다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이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의 약간 로망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가서 한번 일해봐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막연한 생각에 진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진출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딱 하나로 키워드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도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알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왜 모든 스마트폰의 기본으로 깔려 있을 만큼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갔던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라이프스타일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조들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긴 스토리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알람문을 설명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이 자리에 오려면 일찍 일어나셔야 되죠?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람 앱이라는 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필수 요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느냐? 내가 아침에 집 문을 몇 시에 열고 나가지 못하면 지가 가니까 그런데 왜 집을 몇 시에 나가야 되죠? 대부분은 그 시간에 나가야지만 지하철을 정시에 탈 수 있고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지만 학교 혹은 회사에 지각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런 압박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국 가서 굉장히 시장 조사하거나 아니면 현지 친구들한테 받았을 때 UI가 너무 귀여워서 이러한 피드백보다는 나는 아침에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짜증나게 일어나야 돼? 라는 피드백이 더 많았어요 나는 그냥 좀 더 잠을 부드럽게 깼으면 좋겠어 5분 더 자도 좋으니까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라는 피드백이 더 많을 만큼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는 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많은 다른 연사분들께서 이야기해주셔서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회와 저희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문화적 동질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선택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 시장 처음 진출할 때 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방법을 굉장히 그대로 반복을 했었어요 저희 스타트업이었고 대학생 4명이서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다운로드를 늘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때 가장 많이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크로스 프로모션? 서로 간에 배너를 교환한다거나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콜라보레이션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중국에도 이러한 니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스토어 탑 100, 한 탑 200 정도 되는 회사들에게 정말 일일이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당연히 답장을 안 오겠죠 답장은 안 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확률 싸움이라고 한다면 답장이 1%의 확률로 답장이 올 수 있다라면 저희는 진짜 100번을 보낼 만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굉장히 작은 앱들과 하나하나 콜라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결과들을 몇 개 가지고 와보면 이 앱이 지금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게 포토원더라는 앱이고요 지금은 국내에서 많이 더 많은 좋은 앱이 있지만 당시에도 이미 1억 다운로드가 이상 나온 그런 서비스인데 포토원더라는 앱에서 저희 앱을 추천해주고 저희 앱에서는 해당하는 포토원더를 추천해주고 쉽게는 이런 것부터 했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 알람몬에서 다른 앱을 띄우는 모습이었는데 하단에 뜬 배너가 라인 앱이에요 라인 앱이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360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진출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360 팀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서로 간에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갖고 저희가 그들에게 뭔가 약속한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상호간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앱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중국 내에 있는 실제 스토어들에 올리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조차도 현지 친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에 있던 앱들 중에서도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시장에서도 구글 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또 티스토어나 아니면 각각 나눠져 있던 앱 스토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스토어 앱을 등록하는 일들을 저희가 도와줬고 반대로 저희 앱을 중국 스토어에 등록해주는 일들을 해당하는 친구들이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1월에 중국에서 다운로드가 0이었었는데 연말에는 한 700만 다운로드를 마케팅 버젯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하나도 안 들었냐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출장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행기 값으로 어떻게 보면 혹은 이메일 보냈던 발품삭으로 벌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컨텐츠 라이센싱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유명한 캐릭터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중국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아침을 깨워주는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관계들을 맺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당시에 중국에 있는 로컬 대회에 나와서 2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만났던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한국 창업가 트랙을 따로 만드는 일을 저희가 같이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을 제가 같이 모시고 가서 중국에 있는 VC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샤오미랑 일했었던 일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샤오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워낙 유명한 회사였는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친구를 만났었는데 저 친구가 당시에 한 200번째 아 200번째가 아니구나 200명인 전체 직원 200명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한 100번째, 150번째 정도 순서의 4번을 가진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됐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당시에 샤오미가 막 미스토어라는 앱스토어를 오픈했을 때 해외에 있는 앱들 중에서 좋은 앱들을 자기 스토어로 오픈해주고 싶어가지고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검색해가지고 이메일을 열심히 보냈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우연히 리치하게 될 거고 저희랑 이야기를 막 했더니 근데 우린 중국어도 잘 못하고 뭐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다 등록해주겠다고 자기가 번역도 다 해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샤오미 스토어에 등록이 되게 됐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다운로드나 이런 성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가지고 스토어에 피처들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게 됐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지금도 이 친구랑 연락을 하지만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0명인 회사일 때 한 100번째 순서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샤오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랑 인도를 포함해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걸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걸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자기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슈고바라였어요 안드로이드 만들었다가 샤오미로 이직했던 슈고바라 이사 바로 밑에서 같은 사무실 쓰면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저희가 아마 그때 한국 회사 분들을 모시고 샤오미에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슈고바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자리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메인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알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샤오미가 가지고 있던 그런 MIUI라고 하는 고유의 그런 OS 시스템 위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당시에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진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페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메일을 정말 100번 보내지 않았다면 한 번의 결과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은 그 뒤에 일들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사업하면서는 정말 저희가 접근했던 자세는 모르면 물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딱 이 두 가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도 못하는 저희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지만 운이 좋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과정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인이라는 것을 중국에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인지도 다운로드를 만들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법인이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광고로 벌거나 아니면은 인앱 아이템을 팔거나 아까 보셨던 연예인 목소리 같은 걸 판다거나 아니면 캐릭터 굿즈나 아니면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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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수많은 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인앱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 혹은 텐페이 같은 그런 결제 SDK를 붙여야겠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허들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당시에 알리페이를 붙이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허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저희가 외국 법인이잖아요 외국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알리페이 사이트는 global.allipay.com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입을 하고 뭐 가입비를 내고 다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면은 SDK를 다운로드 받는데 그 SDK를 붙이고 났더니 제가 로컬에서 썼던 거랑 화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쓸 때는 알리페이에서 버튼 두 번 누르면 결제되던 게 외국 회사한테 주는 SDK는 버튼 한 열 번쯤 눌러야 되나? 거의 우리나라 액티브엑스 수준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결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광고회사랑 저희가 같이 광고 기획사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던킨도넛 아니면 대만에서는 코카콜라랑 같이 뭐 다양한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다 진행하고 계약서 사인하려고 했는데 돈을 위안화로 주는데 중국 계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USD로 우리한테 줄 수 없냐라고 했더니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들부터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받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허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내자 법인을 중국 로컬의 법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당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법인 구조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 구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드린다면 사실 또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긴 얘기할 것 같은데 VI라는 구조를 통해가지고 중국 법인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을 해외 법인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로컬에 있는 법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컴페니시라고 하는 중국 로컬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펌이나 아니면 법무사 컨설팅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계속 여러 번 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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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싼 데를 찾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당시에 만났던 여러 로펌이나 이런 데가 있었지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자법인을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뚫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 그동안 가입 못했던 계정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첫 매출도 저희가 위아나로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빠르게 또 성장을 해가지고 중국에 저희가 사무실도 만들고 현지 직원들도 여러 명 채용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린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왔고 빠르게 대응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중국 시장이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였던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 법인 하나 만드는데도 저희는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8개월 정도 걸리고 나서 비즈니스 매출 만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중국 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과 같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증대했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알리페이라는 곳이 한국에도 알리페이 코리아도 생기고 ICB라는 파트너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SDK를 차별하지 않고 로컬 SDK를 직접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광고로 돈을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들을 붙였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동안은 위아나 아니면 주지 않던 친구들이 자기들이 홍콩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USD로 돈을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매출을 이제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중국 로컬로 받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생겼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변하는 거에 또 저희도 맞서 대응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걷다가 법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중국 법인을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남은 거는 딱 저 도장만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 만들었던 이 도장이 한 6개쯤 나오더라고요 종류가 되게 다 다른 법인 도장들이 나오는데 저 별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 법인을 폐업하고 나서 무엇이 남았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당시에 그거를 발맞춰가기 위해서 중국 법인을 만들고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나 아니면 그런 미팅들을 혹은 그런 파트너사들을 찾는 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SDK를 다시 붙일 때도 굉장히 빠른 과정들 익숙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중국 법인 없이도 또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들이 조금씩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봤던 비즈니스는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고로 수익화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중국 로컬에 있는 여러 애드 네트워크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사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거는 모바일 앱을 가지고 돈을 벌기라는 광고로 돈을 벌기라는 거는 사실 인건비조차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 오랜 시간 동안 앱을 개발하면서 했던 노하우들을 최근에는 저희가 따로 애드엑스라는 솔루션으로 스피노프를 해가지고 중국 법인을 철수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개발사들이 한국에서 혹은 해외 진출을 하는데 앱을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화를 하려고 할 때 이를 도와드리는 그런 저희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을 공유해드리는 일들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만들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더니 굉장히 반가웠던 분들 감사했던 분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진짜 운이 좋았다라는 말 아니면은 사실은 진짜 그 어떤 말로도 사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기적적인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적적인 과정들 사이에서 앞서 제가 제일 먼저 꼭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꼭 먼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중국 시장을 이렇게 진출했었고 그때 경험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가지고 중국이 아닌 또 다른 전세계 새로운 시장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주변에 있는 개발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도 모두에게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